만점을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윤입니다. 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학원 시험번호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험을 보시고 기뻐한 친구도 있을 거고 또는 실망하거나 좌절한 친구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일단 끝났으니까 자유를 만끽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결과를 가지고 잘 전략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내년 입시를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뭐 이거를 보는 친구들은 어쩌면 수능을 본 친구들보다는 안 본 친구들이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출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 2, 3단원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인데요.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리학 1에서 문항 구성은 9, 6, 5로 출제가 됩니다. 9, 6, 5로 나왔어. 계속 9, 6, 5야. 알겠죠? 변하지도 않아. 9, 6, 5야. 그 9개의 문제가 1단원인데 절반 정도 되죠. 1단원은 가장 중요하다. 역학과 에너지인데 그 9개 중에 뉴턴 역학이 6문제 나머지가 3문제입니다. 알겠죠? 3문제는 특수당학성 이론 그리고 연력학 그리고 진량과 에너지 문제가 되겠어요. 역학 문제들이 최고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 즉 준킬러 문제라고 하죠. 준킬러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9, 6, 5로 계속 출제가 될 거야. 전체적으로는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설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그림들을 보고 좀 위축되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평이했습니다. 다만 계속 그 수능 전에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6평과 9평의 난이도가 역대급 쉬운 난이도였어요. 그렇게 쉬운 적이 없습니다. 물리학원이 2등급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1등급 퍼센트가 18%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데 여튼 6평과 9평의 역대급 쉬운 난이도를 기대한 학생들은 실망과 좌절을 좀 느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모든 시험은 항상 어떻게 대비하라 그랬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판에는 계속 쉬운 문제집만 찾아다니는 것들 나도 다 봤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알겠죠? 예. 수능 전날까지도 추론형 문제 머리를 쓰는 문제 알겠죠? 풀어내야 하는 문제들을 계속 연습하다가 수능을 보고 오라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그런 친구들 작년과의 어떤 데자비를 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도 2020 4학년도도 킬러 배제의 기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변별력은 유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어? 킬러 배제하니까 쉬워지겠구나 라고 해서 피를 받잖아요. 수능 끝난 다음에 어땠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등급컷은 어떻게 나왔어요? 47이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물리비에 어렵냐고 올라왔지 등급컷 몇이였어? 47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로 인식을 하면 안 된다니까 6평과 9평의 난이도는 수능 난이도에 대한 공지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유형을 공지해주는 거지. 난이도는 바뀔 수 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은 친구들이 어렵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컷을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47로 2컷도 43이잖아. 그런데 작년에 그런 결과를 보면서 또 그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선배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신경도 안 써. 자 여튼 그런 시험이 바로 이번 2025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특히 물리는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잘 해석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훈련을 했으면 잘 봤을 거야. 그런 연습은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의 1일 1무 하면서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완전 초고난도 킬러 문제들은 없습니다. 준킬러 문제들이 4페이지 전체를 채우고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문제 한 문제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알겠죠? 그래서 출제 예상 등급컵도 현재 47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평이 아닌 등급컵이잖아요. 43점 평이하지 않습니까? 39점 평이에요. 아주 평이합니다. 알겠죠? 지금 2026학년도 또는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알아놔! 6평과 9평의 난이도가 수능의 난이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다. 모든 시험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수능 끝나고 피를 보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별 경향 빅킬러의 신유형들이 몇 개 등장을 했어요. 자성체 문제는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반자성체의 원자자석이 없는 그림이 거의 우리 과정에서는 처음 나왔죠. 그렇죠? 잘 풀었습니다만 원자자석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잘 봤으면 좋겠고 특상 제가 예상했던 앞뒤 끝뒤 문제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꼭 알아나 특상성이론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스타일이 나와. 올해 내가 나오지 않은 스타일로 모유사들을 다 채웠더니 너희들 뭐라 그랬어? 여러분의 선배들이 또는 너희들이 특상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오냐 나오잖아요 지금 앞뒤 끝뒤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터널 통과하고 앞끝이 저기 터널의 출구를 통과하는 거하고 뒤끝이 입구를 통과하는 거 누가 먼저 하냐 뭐 이런 것들만 물어보잖아요. 나온다고 했어. 이 특상은 항상 나오지 않은 것들을 거의 90%로 공부하시고요. 10%만 나온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보험 삼아서. 알겠죠? 지금 평가원은 계속 특상은 낯선 설정을 주고 있어.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낯선 설정을 수능에서 볼 때는 고난도로 느끼는 거예요. 자 파동의 간섭도 되게 특이하게 원형 경로를 줘가지고 P점과 Q점의 경로차를 묻는 문제 그런 형태가 출제가 됐고요. 연력학 예상했어 이젠 PT 그래프만 남았다고 했다 내가 그죠? 네 PV 그래프가 당연히 근본이고요. VT 그래프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PT 그래프다. PT 그래프 나왔잖아요. 공부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린더 문제 내가 안 나온다 그랬지. 사실 안 나온다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오면 선생님이 은퇴해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린더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순환 과정 문제를 봐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빅킬러에서는 자 킬러 유형 13번 전기력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로 2022학년도 최고 난이도 문제가 대잡이 됐습니다만 오버랩 됐을 거야 아마 푼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겁주는 문제였죠. 점점한 막 4개 5개 6개씩 막 나와가지고 겁을 주는 문제였지만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풀 수 있었습니다. 쉽게 자기장 간단한 정량 계산 그 정도의 정량 계산은 언제나 연습해왔던 것이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유형들을 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킬러 유형도 여기서 킬러는 사실 준킬러입니다. 준킬러 전자기울도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영역 통과 문제 나온다고 했지? 막 니은자 연습하고 막 그랬지? 근데 코일은 그냥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코일은 사각형이었는데 영역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었는데 정량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연습한 스타일로 그대로 출제가 됐고 제가 전자기 파트는 3대장이 있다고 했어. 전기장, 전기력, 그렇죠? 자기장, 전자기유도 전자기유도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18반 연결된 물체를 가장 많이 틀렸어요. 개의 신분성 문항으로 합력 변화를 이용해서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사실 합력 변화를 안 써도 되는데 저랑 계속 공부했던 친구들은 우리가 뭐 가수토 변화풀이법이라던가 그렇죠?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왜 변화풀이법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전체 합력이 20N 변했기 때문에 그게 질량 곱하기 전체 질량 곱하기 가수토 변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이라도 쉽게 풀 수 있었죠. 개가 정답률이 가장 낮은 30%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웠대요. 근데 이거는 6평의 20번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F는 MA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스타일을 내가 연습을 많이 시켰죠. 이렇게 딱히 스킬이 없는 그냥 묵묵히 풀어나가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됐잖아요. 그렇죠? 6평과 9평은 난이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난이도를 보는 게 아니거나 뭘 보는 거야? 유형을 보는 거야. 그 유형을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새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유사 문제들을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제 학생들이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수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물리학원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터는 통합과학으로 바뀌어요. 여튼 2026학년도 2027학년도 2년 동안 물리학원이 나올 텐데 그때 항상 명심해요. 6평, 9평의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이 중요하다. 그 유형들을 체득해라. 특히 신유형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수능을 준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 왔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금, 토,일 현장에 나가서 휴관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열심히 수업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 변화를 보고 피부색 변화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차 그늘져가는 여러분들의 얼굴 나도 힘들어 내 얼굴도 그늘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수능 끝나가도 내가 그래도 얼굴이 좀 괜찮아진 건데 파이널 때 상태 안 좋았잖아요. 저도 안 좋고 여러분도 안 좋고 그렇잖아? 힘들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능 끝나고 이렇게 좀 만난 건데 앞으로 또 준비한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튼 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총평 퀘스트를 찍는 거예요. 뭐 수능 총평 퀘스트 뭐 수능 보내드리 몇 명이나 보겠어. 그러나 일부 누군가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고생했어. 그래서 조금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일단 최고의 결과를 뽑으려고 일단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일을 도모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2025학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